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특별법, 최해병특검법을 비롯한 정치현안과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안 된다. 최해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 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인연을 심판하고 국회가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기조의 일대 세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최해병 순직수사 외압사건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아닌 선거기획을 잘못한 것쯤으로 생각합니까 어차피 총선에서는 패배한 것이고 남은 임기 한 달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특검으로부터 잘 보위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그만입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는 원구성 협상 등으로 수개월 시간을 허비하고 야당에게는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 민심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뻔한 속내가 아닙니까 그런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의 더 무서운 민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총선은 정권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 독재를 견지하지 못한 무기력한 국회에 또한 심판한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에 지금이라도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의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님 5월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검찰 독재에 의해 공격당하고 능멸당한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독재자가 국회를 깔보며 거부한 진실규명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린다면 21대 국회와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5월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영수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할 회담이 되어버렸고 대통령은 태극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외합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 법안들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